미국 주식 투자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삼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미국 주식 완전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장세를 어떻게 보는지 쭉 정리해다가 알려주셨는데 어? 2%의 생각과 똑같습니다. 별거 아닌데요? 이랬다가 그랬었죠. 자 오늘은 중국 주식이 오늘도 꽤 내렸는데 뭔가 좀 변화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중국 시장 오늘도 사실 하락이 조금 많이 깊어져서 시장으로는 조금 많이 좀 우려가 또 커지는 그런 모습이고 최근 미국 시장은 오히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약간 둔화되면서 좀 반등이 보이는 희망이 약간 보이는 모습인데 중국이 지금 반등에 거듭 실패하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많이 좀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특히나 중국의 성장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정폭이 너무 깊어져 있어서 거기에 따른 고민이 좀 많이 커진 상황이라 더 조금 면밀히 오늘 체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왜 내리는 거예요? 중국 주식은?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반등해야 될 자리에서 지지대가 나오지 못하고 추가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던 게 일단 시장 해석으로는 종목들의 조정폭이 너무 깊어지면서 기관들의 손절매 수준까지 나오다 보니까 기관들이 손해를 보고 팔아야 되는 손절매 수준까지 고점에서 산 기관들은? 네, 일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중국 시장도 어느 국내도 비슷하지만 개인들의 신용장고가 꽤 많이 쌓여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담보 부족으로 인한 반대매매까지 조금 나온 모습이라서 수급이 조금 많이 악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건 여기서 더 떨어지면 또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그런 국면이네요? 네. 대기자금이 다시 들어오기 전까지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신용장고가 많이 쌓인 상태에서 반대매매가 나오는 건 수급적으로 많이 부담을 주는 게 하락이 그야말로 하락을 부르는 추가 연세적인 매도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오늘이 사실 수급적으로 좀 많이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좀 첫날이었던 것 같고 지수 레벨에도 오늘 상해 종합지수가 하락폭은 1.3%밖에 안 빠지긴 했지만 지수 레벨로 보면 연초에 3,500포인트 정도에 시작을 했는데 오늘 3,350 정도까지 내려갔으니까 연초보다도 더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추가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어쨌든 연간으로 지금 마이너스 전환한 상태에서 하락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차트가 역배열에서 나오는 그런 차트 그러니까 지대로부터 오히려 멀어지면서 추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걱정되는 그런 모습이 조금 나왔습니다. 이게 고점 대비는 연초가 고점이었을 텐데 최근에는 고점 대비는 얼마나 빠진 거죠? 최근 고점이 3,700포인트였으니까 고점 대비해서 대략 한 400포인트 정도 퍼센트로 한 13% 정도 15% 정도 조정이면 사실 지수의 조정폭 지고는 꽤 깊은 조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조금 무서웠던 장인 게 홍콩의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시장이 기대치보다 조금 못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 하락폭이 꽤 많이 컸었고 국내 투자자분들도 많이 관심 가지고 있는 길리 자동차 같은 종목도 오늘 생각보다 실적 안 좋게 나오면서 거의 12% 정도 급락했고 그리고 최근 상장했던 콰이쇼 같은 경우에도 시장의 예상체보다 너무 큰 적자 발표 나오면서 12% 급락해서 국내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던 종목들에서 하루 만에 10% 이상의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홍콩 시장도 조금 침대면 위축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또는 수급으로는 내리니까 반대면에 나왔다는 건데요. 어떤 재료, 어떤 뉴스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까, 중국은? 왜 뭘 두려워하죠, 중국의 투자자들은? 일단 시장의 처음 조정이 나온 배경 자체는 미국의 금리 인상처럼 유동성 축소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 연초에 나왔던 부분이 정부가 어떤 정도 긴축의 스탠스로 간 게 아니냐에 대한 경계감이 조금 있었던 게 처음 조정의 발단이었던 것 같은데 더해서 지금의 조정이 깊어진 데는 수급적인 이벤트들이 많이 엮여져 있는 것 같고요. 그 수급적인 이벤트라는 게 보통 우리가 기관들이 많이 산 종목들 보통 빠오투안이라고 부르는 기관들이 선호하는 종목들의 포트폴리오가 모든 기관이 다 비슷해진 지가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종목들이 조정받을 때도 기관들이 서로 팔다 보니까 조정이 더 깊어지고 있는 그런 패턴이 조금 나오고 있어서 뭔가 시장을 누르는 고민거리, 악재가 딱히 있다기보다는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정리 좀 하려는 뇌물 등등이 겹치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것 같다. 맞습니다. 물론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최근에 미국과 중국 간에 긴장이 좀 고제되고 이런 것들도 시장을 좀 위축시키는 그건가 싶어서요. 특히 미국, 중국 다시 좀 기부를 안 좋아지는 분위기잖아요. 그거일 수도 있겠죠. 아닐 수도 있고. 시장의 심리에는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이벤트라서 구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오늘 급락의 정도가 심했던 종목들을 보면 공통적인 게 실적 발표가 시장의 컨센스에서 많이 미달한 종목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즌이 딱 2020년 4분기 실적, 그러니까 2020년 연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인데 4분기 실적이 시장을 예상보다도 안 좋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종목은 여지없이 좀 시장의 강한, 그러니까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조성폭이 좀 깊어지는 그런 상황이라서 요즘 공이 많이 표현하는 숫자에 좀 민감한 시장, 그리고 실적에 조금 민감한 시장인데 하단을 테스트하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만약에 숫자, 그러니까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의 성장이 시장이 기대지 못 미치면 하단을 뚫고 이렇게 내려가는, 급락이 나오는 그런 괜히 기대치가 높았던 기업들이 주로 그렇겠네요. 요즘 중국은 실적이 굳이 나쁠 이유까지는 없는 상황이니까 맞습니다. 시장의 기대가 어느 정도 좀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반영됐던 종목들에서 특히나 시장의 컨센서스는 높은데 실적은 안 좋다 보니까 조금 조종폭이 크게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게 이제 배터리주 이런 쪽들이에요? 많이 내린? 네, 오늘 심천시장에서는 배터리 산업 대표주인 닝덕스타의 CLTL 같은 종목이 5% 정도 하락했고 그 외에도 사실 전기차 배터리 관련 체인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주가는 좀 많이 안 좋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돌아가면서 테마주로 오를 때는 돌아가면서 테마주로 오르는데 내릴 때도 또 돌아가면서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파는 건 그럼 개인들이 펀드로 갔다가 펀드들이 손절매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펀드에서 빼는 자감도 있을 거고 주로 그게 메인입니까? 외국인들은 특별하게? 외국인들 수급은 지금 방향성을 띄고 강한 매도가 나오거나 그렇지도 않고 그날그날의 수급 움직임에 따라서 매수매도가 엇갈리긴 하는데 지금 시장 조정의 백그라운드가 외국인의 강한 매도는 아닌 걸로 일단 파악되고 있습니다. 중국 자체의 수급 문제 더하기 뒤숭숭한 중국 미국 분위기 이런 거 탔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시장에서는 뉴스 재밌는 것 좀 뭐 있었어요? 오늘 중국 시장 업데이트할 만한 뉴스 몇 가지 있었고 일단 최근 중국 시장이 긴축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이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금리에 대한 체크나 관련 뉴스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최근에 조금 눈여겨볼 만한 게 중국에서도 부동산에 관련된 대출들 그러니까 보통 모기지 대출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최근 5개월째 계속 조금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특히나 부동산 구매 관련 대출이 있을 땐 중국에서도 은행들의 규제가 꽤 많이 강해져서 개인들의 신용도나 소득 같은 요건들이 상당히 좀 타이트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중국 당국에서 최근에 많이 말했던 부동산에 대해서는 좀 긴축적으로 가겠다는 게 실제로 액션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게 기본적인 은행에서의 대출을 조이게 되면 주시장 입장에서도 유동성이 긴축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는 부담을 조금 주는 그런 뉴스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또 중요한 뉴스 하나 나왔던 게 중국의 자동차연합회에서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에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최근 많이 나왔던 게 차량용 반도체가 쇼티지 나오다 보니까 자동차 업체들이 생산을 못할 정도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중국 시장에서도 현재 쇼티지가 한 3분기 정도는 돼야 개선될 거라고 일단 공시적인 발표가 나왔고 성무님 앞으로도 몇 달이네요. 한동안은 부담을 계속 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길리 자동차 같은 종목도 조정받을 때 그런 반도체 쇼티지가 있다 보니까 생산이 좀 지연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같이 반영되면서 낙폭을 더 키우는 그런 모습도 나왔고요. 중국의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는 좀 부담을 많이 주는 뉴스라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리고 조금 재미있었고 핫했던 뉴스 중에 하나가 중국이 오늘 디지털 위안화와 관련해서 움직임이 조금 도드라지게 보이고 있는데 국영은행들을 통해서 현재 디지털 위안화 관련된 홍보를 좀 공식적으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영은행들이 대대적으로 디지털 위안화 홍보하면서 이 디지털 위안화가 나오게 되면 인터넷 플랫폼 같은 곳뿐만이 아니라 지하철이나 백화점 같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다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디지털 통화 관련해서 가장 먼저 앞서갈 수 있지 않나라는 관심을 조금 모으는 부분이었고 이게 이제 나라에서 만드는 디지털 위안화 맞습니다. 중앙지권식 디지털 통화니까 조금 중국이 이 부분에 특이하게 볼 만한 부분이 사실 현금을 중국이 가장 안 쓰는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의외로. 그러니까 중국이 보통 일반적으로는 일반 화폐에서 신용카드 넘어가서 그다음에 스마트페이라고 하는 그냥 모바일페이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데 중국 시장은 독특하게 보통 2세대라고 하는 신용카드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3세대라고 부르는 모바일 결제로 바로 넘어간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지금도 중국에서 모바일 결제가 웬만한 곳에서 다 될 정도인데 위챗페이, 알리페이로 뭐 거지들한테 주기도 하고 그렇죠. 유명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또 디지털 통화의 트렌드에 있어서 중국이 약간 앞서가는 모습이 나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장과 관심은 또 많이 몰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워낙 디지털 통화가 유행하고 잘 쓰이니까 중국 당국이 겁먹고 이러다가는 화폐를 다 쟤네들이 만들어서 쟤네들이 관리하겠다 싶어서 아마 스스로 디지털 위안화를 만들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동안 가끔씩 나오던 뉴스이긴 한데 모기지 금리 인상에서 문제되는 대출 회수하는 거나 트렌드 반도체 쇼티지 길어지는 거나 작은 뉴스들이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시장의 양을 많이 줄 만한 뉴스들을 굴직굴직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뉴스만 보면 꽤 조정받는 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요. 언제쯤 이게 좀 잦아질지 아니면 그게 예상이 안 되면 중국 시장은 어떻게 대응을 할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중국 시장이 최근에 많이 좀 부진해서 이 부분은 조금 상세히 볼 필요는 있는 게 최근 국내 시장과 중국 시장의 상관계수가 많이 좀 높아져 있어서 중국 시장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내려가버리면 국내 시장 입장에서 부담을 좀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초지수보다 현재 한 100포인트 정도 내려와 있는 상황이 있고 국내 지수는 그래도 아직 코스피 기준으로는 연초보다는 한 100포인트 정도 위에 있는 상황인데 중국 시장이 자꾸 연초지수로부터 계속 고점으로부터 내려가버리면 국내 시장 입장에서 같이 아시아 마켓이고 이마저 마켓이다 보니까 부담을 같이 좀 느끼게 되는 영국이라서 더 관심은 조금 필요한 상황이고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 조금 깊게 보기 위해서 당사에서 박수진 연구원님과 인구 소장님 자료들 저도 오늘 보면서 공부를 좀 깊게 하는 하루였는데 우선 아까 전 간략하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처음 출발 자체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국내나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의 10년 후 국채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시장 조정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 특히나 그 조정의 폭은 성장 위주로 많이 좀 꺾였던 것 같고 그래서 중국 시장도 실제로 처음에 낙폭이 컸던 곳은 성장에 대한 기대가 좀 컸던 곳들 그러니까 보통 전기차 밸류체인이나 아니면 매출액의 성장률이 높게 나온 섹터들이 조정폭이 좀 컸던 건 비슷한 모습이었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미국 시장이 10년 후 국채금리가 대략 1.75까지 갔다가 1.62 정도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미국 시장 오히려 대장주들이 좀 부활하고 있고 성장주로도 수급이 소폭 들어오는 모습인데 중국은 유독 반등을 지금 못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야 왜 이렇게까지 반등을 못하는 거야에 대한 의문이 많이 나오고 있고 많이 불안해하는 모습이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 시장에도 심리적으로도 영향을 주겠죠? 그렇죠. 그렇기도 하니까 이게 우리 시장 예스측 하려면 중국 시장이 언제쯤 반등할지 어떤 재료로 반등할지 반등을 한다면 그걸 좀 봐야 되고 걱정이 있다면 뭐가 걱정인지 그게 해소돼야 되는데 전반적으로는 좀 뿌였네요 앞이 그렇죠. 중국 시장이 우리가 기대했던 지지대는 사실 한 3,400에서 3,500 정도 지지대가 나오고 미국 시장과 함께 반등해 주는 스토리에 대한 기대가 시장이 조금 많았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시장의 기대보다는 조금 많이 추가락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있다 보니까 어떤 부분을 진단하고 어떤 분의 바닥을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 중에 힌트 중에 하나가 중국 주식 시장의 개인들의 신용 잔고 추이에 대해서 시장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아까 전 말씀드린 파우투안이라고 해서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다양화되는가 좀 분산되고 있는가를 보는 것 같습니다. 대략적인 레벨은 지금 2020년도 중국 시장의 개인들의 신용 잔고 총 잔고가 대략 한 1.3조 위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하나 기준으로 대략 200조 원 정도 레벨이었는데 2021년 되면서 가파르게 신용 잔고가 늘어나서 대략 한 1.6조 위안 정도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서는 대략 한 20% 정도 신용 잔고가 더 늘어나 있는 상황이라서 그 신용 잔고가 조금 가라앉아서 전년 수준까지 내려가는 걸 조금 시장은 관찰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파우투안 같은 경우에도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탑 20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기관이 가장 선호하는 20개 종목들의 비중이 포트폴리오에 지금 들여가는 40% 정도 꽤 많은 비중으로 중복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기관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비중을 지금 줄여가고 있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그 포트폴리오의 집중도가 좀 해소돼야지 시장은 좀 안정을 찾을 것 같다. 그 정도로 봐서 그 두 가지를 좀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우리 시장이 중국 시장 영향을 더 받을까? 아니면 미국은 또 이러다가 반등을 하면 거기 따라갈까? 그건 가봐야겠죠. 네. 바람으로는 늘 강한 시장의 영향을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중국 시장이랑 영향을 조금 많이 받게 되는 게 같이 이머지 마켓으로 묶게 했기도 하지만 일단은 거래하는 시간이 비슷하다 보니까 실제로 요즘 국내 시장 투자하는 기관들이나 저희도 보면 오전 9시에 시장이 열리고 거래를 하다가 한 10시 반 정도의 중국 시장 움직임을 보고 약간 심리가 위축되기도 하고 좀 더 자신감을 얻기도 하는데 요즘은 며칠째 중국 시장이 계속 은봉 나오고 추가락 나오고 금닥 패턴이 나오다 보니까 국내 시장 투심에도 조금은 부정적 영향을 주는 모습 그런 게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 시장 좀 볼까요? 먼저? 일단 다행인 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시아 시장에 비해서 유럽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온 모습이고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마이너스 0.2% 정도 소폭 하락하는 정도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이탈리아는 소폭 오르는 정도 나오고 있고요. 크게 하락이 커지거나 추가적인 악재가 나오는 그런 모습은 아닌 상황입니다. 미국 선물은 S&P500이 0.4%대 상승하고 있고 다우도 비슷하고 나스닥은 조금 상승폭이 크네요. 이거보다는 한 0.7% 정도? 네. 미국 선물 다행히 조금 안정 찾는 모습이고 확실히 미국 10년물 국제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갔던 구간을 지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된 구간까지 내려와 있는 것 같고 1.75 레벨 터치 안위로는 계속 한 1.65, 1.62 정도까지 약간의 내려와 있는 모습이라서 시장이 그래도 이제는 금리, 현재 정도의 금리에 적응했다 금리에 그렇게 많이 민감해지 않는다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은 가장 큰 변수는 통화 정책일까요? 통화 정책에서는 별 선물은 아직 안 주는 것 같고 오늘도 어제죠? 옐런이 재무장관이죠 이제 그렇죠. 파월이 하원에서 증언한 거는 했던 얘기 또 했던 것 같고 그렇죠? 미국은 뭐가 좀 변수일까요? 우선 미국 시작은 벌써 상반기에 바이든 정부의 1조 9천억 달러 수준의 경기 부양 체계에 대한 집행이 완료가 되다 보니까 벌써 하반기 인프라 투자에 관련된 고민들을 벌써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인프라 투자가 집행이 됐을 때 어떤 섹터가 더 수혜를 입을 수 있을까 어떤 쪽이 더 유리해질까에 대해서 벌써 저울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 아마도 하반기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 미국 경기 부양이 상당히 파워풀한 정책이다 보니까 그 정책 기대감 플러스 조금 이제 우려할 만한 부분들은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수 확대가 그전에 먼저 또 난관으로 있다 보니까 세금도 올린다고 했더군요. 옐런 누님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수 확대가 줄 시장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인프라가 줄 약간 우호적인 거 그 사이를 좀 저울질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의 화두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 좀 안 좋은 뉴스는 없었나요? 어제는 또 막판에 좀 많이 빠져서 그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습니다만 어제 시장은 조금 특이했던 건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한 건 시장은 조정을 가파르게 받는 구간에서 또 기존 주도주들은 꽤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하루라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구글, 애플 같은 기존의 제장주들이 다시 한 번 또 힘을 받는 그러니까 금리에 관련된 노이즈가 가라앉으니까 기존 성장을 대표했던 성장주들의 일부의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다만 유가가 좀 급락하다 보니까 또 최근에 좀 주목받았던 에너지 관련 기업들은 부담을 좀 가지는 시장의 색깔 변화가 약간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드는 그 정도 하루였던 것 같고 크게 악재는 없었던 하루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엔 시장은 이제 고점인 것도 같고 앞으로 더 가더라도 한동안은 조정이 있을 거니까 좀 포트폴리오 좀 비워놓읍시다. 현금도 좋은 종목이에요 하는 분들도 있고 이러다 다시 갑니다. 나중에 못 따라오세요. 그래서 이럴 때 채우는 겁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시장에 대한 의견이 많이 좀 엇갈리고 있는 요즘이죠. 작년에는 의견이 같았던 형들이 현충은 좀 달라집니다. 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는 어느 쪽이시든가 혹은 어떻게 말씀 주세요? 일단 시장의 온도 차이를 요즘 조금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과 중국을 조금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 시장은 생각보다는 금리 환경에 조금 빠르게 적응하면서 오히려 시장의 안정을 찾고 반등의 기대감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서 오히려 걱정되기보다는 기존 주도주의 다시 기존 주도주의 새로운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은 만들어지고 있다. 그 정도로 보고 있는데 기존 주도주면 미국으로 있지만 빵? 네. 빵이나 메가라고 부르는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반면에 중국 시장이 작고 고민의 크기를 키우게 만드는 시장이고요. 저 역시도 미국 쪽도 많은 자산들이 배분되어 있지만 중국 쪽에도 포지션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고민에 대해서 또 요즘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다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던 인물인 하워드 막스 같은 인물들도 보통 표현하기를 시장이 항상 시계추처럼 좌우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사이클을 만들어내는데 재미있는 건 이 시계추 같은 시장이 중간에 적정한 수준에 머문 순간은 매우 짧고 아주 극단적으로 비싸졌다가 아주 극단적으로 싸졌다가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탐욕적이었다가 아주 극단적으로 공포스러웠다가 왕복하는데 중국 시장은 오늘 기관들이 손질매 나오고 개인들이 반대매 나오는 패턴을 봐서는 어느 정도 매우 비싸던 영역에서 매우 싼 영역으로 또 진행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지금의 가격이 싸다 이렇게 진단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새로운 기회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던 하루였던 것 같고 적정한 수준의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개인마다 다르고 정답은 알 수 없겠지만 어쨌든 시장은 아주 비싼 영역에서는 좋은 가격에 팔기회를 만들어주고 또 그 비싼 영역을 지나서 싼 영역으로 돌아오게 되면 싸게 살 기회를 주게 되는 건데 지금의 중국 시장을 바라봤을 때는 또 이런 공포가 많이 나오고 반대매 매물이 나오면서 좋은 주식을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조금은 드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아 참 주식 그냥 회사만 들여다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배웠는데 그렇죠? 이렇게 살펴볼 게 많아요 왜 거참 미국에서는 요즘은 중앙은행과 시장과의 불화가 있더군요 시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물가 되게 빨리 오를 것 같아 물가 빨리 오르면 연준이 무슨 답이 있겠어? 금리 올리겠지 그러니까 금리 올리고 나면 또 이제는 주가에는 악영향을 줄 수도 있고 시장의 펀더멘털보다 빨리 올라가는 거에 대한 걱정 이런 것 같고 연준은 아니라고 괜찮아 저러다가 물가도 가라앉고 그럴 거야 당분간 한 2년은 괜찮아예요 괜찮다는 게 뭔가 시장이 막 뜨겁게 오르거나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가능성은 없어 쪽인 것 같은데 연준은 시장은 아닐 것 같은데 인 것 같고 그렇죠 주가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안 여쭤볼 텐데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답이 없는 거라서 심지어는 맞아요 전직 경제위원장과 현직 재무장관의 의견이 충돌하는 그런 거니까 뭐라고 해도 정답일 것 같긴 합니다 최선생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는 이유 자체는 저도 공감된 바가 충분히 있는 것 같고 지난번 언급 드린 내용 중에 하나지만 2008년 리만 사태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도 위로 가장 큰 금융위기에 발생했던 위기 상황에서 어떤 강한 정부가 그 금융위기로부터 회복을 만들어냈는데 그 당시에 정부가 풀어줬던 돈이 2008년 리만 사태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한 경제 규모의 절반 정도였다고 하는데 현재 기준은 바이든 정부가 풀고 있는 예정된 재정부 양책의 규모가 우리 경제 손실 금액이 대략 3배 정도라고 하니까 최근 논의된 바와 같이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거대한 규모의 부양책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돈 자체가 흔해지는 건 명확히 맞는 것 같고요 다만 돈이 흔해졌을 때 인플레가 오는가 안 오는가에 따라서 이론적 견제에 따라서 굉장히 또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통화 수량설이라고 해서 통화의 양이 많아지게 되면 가치가 하러 가게 된다고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은 하이프 인플레이션을 예단하는 것 같고 그런 구조가 아니라고 하는 게 연준의 입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의견체가 팽팽한 것 같고요 다만 거기에 따른 결론은 결론적으로는 알 수 없다는 풀어봐야 알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거에 대한 정답을 전제로 플레이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닌 것 같고 그게 어떤 결과로 진행되든지 결국은 시장 내에서 반응을 보고 대응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는 인플레가 실제로 어느 정도 강도로 올지 또 어떤 시점에 그게 반영될지에 대해서 지금은 상당히 좀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하반기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투자가 아니라 또 조금 시차를 두고 적용되는 이벤트다 보니까 그런 고민들이 더 복잡해지는 그러게요 요즘 잘 오르는 종목, 앞으로 잘 오를 만한 종목은 이제는 꿈과 희망이 가득한 종목이 아니라 실제로 돈 버는 종목일 것이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그런데 돈 버는 종목들은 보니까 이런 올드한 인더스트리에 있는 종목들이 꽤 많죠 예전에는 이런 인더스트리는 지금은 어쩔지 몰라도 20년, 30년 후에는 없을지도 몰라 이른바 좌초자산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랬던 데가 돈은 또 벌고 꿈과 희망이 있으면 들여다보면 돈은 못 벌고 둘 다 교집합이 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는 그럼 어느 쪽이 더 이런 난리통을 좀 겪고 나면 나서 다시 오른다고 가정하면 그때의 주도주는 다시 성장주, 스토리가 좀 있고 그런 쪽이 좀 더 나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꽤 금리가 올라가 있고 물가 오른 상태니까 아예 색깔이 계속 바뀌어서 그런 쪽이 나을 거라고 보세요? 지금 이 프로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시장을 고민을 정확히 잘 담아주신 질문인 것 같고 그야말로 시장은 성장을 추구해 보니까 이렇게 변동이 너무 커지고 실제로 조정을 받을 때 또 하단이 너무 약해서 좀 불안해하고 또 반면에 숫자가 나오는 종목에 가려고 보니까 성장이 너무 안 나와서 답답하다가 나오다 보니까 딱 그 교집합을 찾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교집합으로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소비는 분명히 더 커질 거니까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의 그 교집합이 답이 될 거다라고 보는 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소비? 그게 뭐예요? 소비하면서 성장도 좀 나오고 약간 세련된 느낌이 좀 있는 그런 종목들에 관심이 있는 것 같고 네, 전동인단 스트리기인데 소비 규모는 더 커질 거고 소비는 가속화될 수 있으니까 그런 관련 기업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지만 미국을 대표할 만한 소비주들 중에서 좀 세련된 종목들 뭔가 성장성도 갖춰가는 듯한 거 예를 좀 들어봐 주세요 스타벅스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주가 차트는 굉장히 안정적인 것 같고요 비자 같은 종목들도 어차피 저희가 소비를 많이 하게 되고 핀테크 축도 연결되어 있고 그런 종목들이 좀 시장에 관심을 받는 섹터 영역되어 있는 그 부류의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스타벅스에 IT가 접목되면 근데 커피가 더 많이 팔립니까? 그럼 IT가 접목되는 건 알겠어요 쿠폰이 종이 쿠폰 아니라 전자 쿠폰으로 바뀌어 앱으로 주문할 수 있어? 이 정도일 텐데 느낌이 섹시하긴 한데 그게 정말 돈을 많이 벌어올까요? 효율화의 문제로 봤을 때 마진단은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시장도 아직은 확장형이 약간 더 있다고 보는 뷰도 있는 것 같고요 전통산업 중에 전통산업이니까 실적은 잘 내면서 거기에 새로운 기술이 접목되어 가는 성장을 기대할 만한 알파가 붙어있는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숫자가 나오면서 그게 약간 성장을 가속화시켜주는 이벤트가 있으면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스타벅스 같은 거고 이런 건 예를 좀 많이 들어주시면 고마운데 사실 긴 이야기라고 마지막에 종목을 얘기로 가면 사실 그 종목만 남게 되고 모든 이야기가 다 잊혀져 버리다 보니까 항상 종목을 말씀드리는 건 늘 보수적이고 조심스럽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그런 것도 가끔 있죠, 그렇죠? 롯데가 중고나라 인수했대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건가요? 그런 것도 하나의 성장에 대한 기대를 만들기 위한 이벤트로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뭔가 몸부림들은 치는 건 맞는데 그게 뭔가 좀 유효타를 치네? 이런 느낌이 들면 좀 들여다보자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조언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비를게 물어봐